최장구 시절부터 예 좀 받았습니다 제가 질리고 많아요 자유해 자 이거는 정성고 치와 야 형성 쇠 작품이네요 시가 맛은 장미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 점 더 3대에 대해서 트인스 좌투수고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민진 선수가 전혀 상류 주자를 신경 안 썼거든요. 그 틈을 파서 지금 홈스틸을 감행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거는 진짜 같은 한 점이라 하더라도 치명적으로 좀 느껴질 것 같은데요. 등을 살짝 돌린 사이에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. 문보경의 과감한 홈스틸. 이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문보경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또 회자가 되겠네. 그렇습니다. 이게 실은 이제 좌투스니까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.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LG 입장에서는 이 빈 공간을 잘 파고들었다는 거죠. 멋진 플레이가 나왔네요. 좀처럼 만루 찬스에서 풀리지 않던 오늘 LG 트윈스. 그러나 홈스틸로 문보경의 과감한 홈스틸로 한 점을 더 추가했습니다. 3대0 레이드. 다시 보시죠. 지금 리드 폭이 딱 홈스틸을 할 수 있는 리드 폭이네요. 전체적으로 모두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심했던 그 틈을 타서. 이 상황은 하나에서는 진짜 일도 예측을 못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누가 체크를 해야 되느냐. 3루수 가야 됩니다. 문보경의 한 점으로 지금 LG의 터가웃은 감독을 한 방 웃음 짓게 만들었고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